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비급한지 또 어떻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진지하지 않은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교체와 관련된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또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예 문제 자체가 없다고 감추고 숨기는 일이 여당도 아니고 야당에서 일상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3구 대선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이 마당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정말 인생의 주옥 같은 그런 교훈입니다 인생 사리에서 건너뛰는 법은 없다 이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더 새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문제를 덮고 숨기는 야당은 지금 수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쪽이 선거를 요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 줄을 더 떠서 야당의 선거 요리의 가장 좋은 재료인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기 때문에 정말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천과 이론을 통틀어서 정치인 출신 가운데 선거 문제의 가장 정통한 인물이 바로 미래통합당의 인천연설 전 국회의원이자 현재 국투본의 상임 대표로 있는 민경욱 씨입니다 사전투표 거부운동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이 대대적으로 사전투표 독려를 낯선 것에 대해서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는 이렇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cctv를 6개월 보관한다고요? 2년 넘게 판결을 내자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일 투표는 우리의 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무입니다 하루 투표로 3일 투표를 이길 수 없다고요? 저들이 주장하는 4.1초마다 한 명씩 투표하던 그 속도라면 됩니다 하루에 투표하는 인원이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전투표율이 극히 저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전투표는 저 사람들의 표입니다 당일 투표는 우리들의 표입니다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은 당일 투표에서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일 투표에서의 20%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조작으로 그 결과를 뒤집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승리의 요건입니다 참 너무나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하더라도 조작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모르는지 윤석열 후보는 왜 모르는지 권영세나 김기현은 왜 모르는지 도대체 당신들이 뭘 아는 게 있는가 묻고 싶은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일 투표에서 서울시내 424개의 돈 가운데 98% 이상을 이겼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4.7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신원식 같은 그런 사람은 사전투표를 동료했지만 4.7 보궐선거 이전에 4.7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심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대패했음에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45% 정도로 동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투표에서 너무나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가 이야기하는 윤석열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에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정선거나 대구시장선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조작이 아주 심했습니다 특히 대구시장의 경우 권영진 대구시장에 당일 투표에서 무려 60% 이상의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압도적으로 성공을 한 거죠 당일 투표에서 놀라우는 민주당의 대구시장까지 훔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아주 건수한 차이지만 사전투표에서 놀랍게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권영진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사전투표 조작하더라도 이기는 겁니다 지금 선대위를 이끌고 있는 권영세 씨는 4.15 총선에서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무려 13% 차이로 이겼습니다 56.90% 대 43.10%입니다 완전히 압승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권영세 씨가 용산구에서 한마디로 13.80% 득표율 차이를 만들 정도로 대승한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승리합니다 그것도 대승입니다 16% 차이를 냅니다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당일 투표에서 너무 큰 폭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0.8%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권영세 씨가 용산구에서 당선됐습니다 그의 승리는 당일 투표에서 압승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이 있음에 불구하고 승리한 겁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구시장 선거 권영세 용산구 선거 등은 우리에게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바로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경욱 국투본 대표가 주장하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사전투표는 저들의 표고 당일 투표는 우리의 표입니다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은 당일 투표에서 참가해가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당일 투표에서 20% 차이를 만들어낸 것 거기서 사전투표 조작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뒤집고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윤석열 선거의 요체입니다 권영세 김기현 윤석열 등 모두 법조계 출신들은 정해진 털 안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일체 외부의 조언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간 그 수많은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거의 인생의 전부를 저도 바친 거 아닙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밤늦게까지 2년간 거의 전부를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규명하게 바친 겁니다 그들은 일체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지금 선택하는 사전투표 동료라는 것은 스스로 목을 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패배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정치적 상상력이란 조금도 없는 인간 군상들입니다 이렇게 가면 패배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동료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권영채 김기현에 일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 입에서도 사전투표 동료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1960년 전후한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들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을 전혀 무지하냐 이야기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그렇게 진지하지 않느냐 이야기죠 사람이 성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진지하게 진실되게 편견 없이 그 문제를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원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고쳐야 되는 거죠 고쳐야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까 어떻게 매번 선거 때마다 대선,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때마다 꼭 같은 패턴으로 사전투표의 조작현상들이 발견되는데 그런 문제를 싼거리 무시하고 사전투표 동료합시다 그게 정신이 놓은 사람들이죠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그게 제정신들의 인간들입니까 정말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도자 복이 없는지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냥 이 정도에 거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에 가셔서 사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